안녕하세요. 격팅TV 라일리입니다. 1월 8일 금요일 장전뉴스 브리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612명대로 좀 많이 줄었고 비트코인이 또 미쳤어요. 신고가를 또 갔습니다. 4,400만원. 4,000을 넘기는 돈이 또 한번 날라가서 4,500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쪽이 이런 동향이고 미국장 같은 경우는 어제 장이 굉장히 좋았고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테슬라가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애플도 좀 상승을 했고 그래서 애플 테슬라의 동통점이 이제 전기차 쪽이겠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뉴스 첫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치솟는 테슬라 주가에 머스크 세계 최고 부사됐다.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CEO가 돈을 많이 갖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2차전지. 전기차 부품 관련주를 좀 보시면 좋겠죠. LNF 지금 오일선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는 기관과 웨인이 어제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로닉스. 세로닉스 역시 오일선 타고 움직이고 있고요. 친성 델타테크. 여기서 이 상한가를 한번 가면 지켜줘야 된다 했는데 지켜주면서 오히려 위에서 여기. 이 라인에서 움직이면서 이제 오일선을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움직일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기. 3기도 엄청 강한 슈팅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 격도가 처음에 벌어지는 듯 싶더니 이제 며칠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오일선을 만났습니다. 오히려 이런 쪽이 좋고 이 라인을 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5천원대를 깨면 조금 라운드 피겨 자리를 넘어서기 때문에 여길 지켜주면서 오일선이라면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진, 에렌디. 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중간에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고 윗고리가 조금 달리고 있어서 구매, 샀다가 만약에 수익이 나면 그걸 좀 챙기시면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CIS.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이렇게 양매수 들어온 종목이고 워낙 움직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동안 이쪽 라인을 못 뚫다가 이번에 크게 뚫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는 동화기업.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 전기차 관련주 하나 더 있자면 테슬라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명신산업까지 추가해서 좀 보시면 좋겠죠. 흐름 같은 경우 오일선을 좀 깨서 내려오는 것 같았는데 오늘 다시 오일선 위로 올라가서 슈팅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이 정도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쪽 섹터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4천만 돌파한 뉴스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겠지만 4,400을 아예 넘겨버렸죠. 그거랑 또 다른 뉴스는 이거. 김정주가 빗섬을 인수 추진한다 해서 넥슨에서 빗섬을 사는 건데 아시겠지만 팔리는 회사에게 더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에 사느냐에 가격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팔리는 회사의 첫 번째로 보실 만한 건 비든트. 어쨌든 이게 팔리니까 이거 아마 엄청 떠서 아마 만 원쯤에 수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5% 위에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리스크가 조금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보시되 일단 호재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비든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든트랑 연관지어서 아이오케이 가족회사거든요. 그래서 아이오케이 지금 주가가 거의 바닥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을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간 후에서 넥슨지티도 반응이 왔습니다. 사는 쪽도 가끔 이렇게 웅진이랑 넷마블 인수할 때 보셨겠지만 사는 사람도 주가가 나중에 철림터면 팔리는 주가가 막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사는 쪽에도 이게 새로운 호재로 반응을 한다 이렇게 되면서 오르기도 했는데 일단은 사는 쪽인 넥슨지티 차트는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가고다가 좀 자리 잡고 다시 틀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위지트가 그동안은 비트코인주의 대장주를 차지했습니다. 또 이렇게 막 이격도 벌어진 상태에서 갭 뜨고 또 내리고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위지트는 실제로 인수랑은 관련이 없고 완전히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역시 그 다음에 수소 이 뉴스가 어제 있었죠. 수소국에 신설이 우계를 둔다. 그래서 수소국 아예 이제 실무 추진단을 꾸린다는 거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SK가스가 최근에 SK에서 수소 관련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SK가스가 보시면 외인들이 조금씩 쭉쭉쭉 사고 있고 기관은 오히려 안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관련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여기에 추가로 SK 자체에 대한 것도 양매수가 양매수가 아닌가 기관이 역대급으로 샀습니다. 역대 최고치로 산 것 같은데 이렇게 기관이 많이 샀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 역시 기관이 또 이 높은 자리에서 역대급으로 사면서 들어 올렸습니다. 기관 역시 이것도 또 역대급으로 샀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거는 대형주니까 움직임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절대 지금 대형주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장세가 아닌데 움직이고 있어서 이 점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사업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 수수관련주는 워낙 많아서 하나씩 하나씩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상하프론테크도 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양매수 들어오면서 그리고 두산 퓨어셀이 원래는 수수화면 두산 퓨어셀이었죠. 근데 이제 조금 기관 외인 매도세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우상향 차트가 깨진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화화성 동화화성 어제도 수수호 뉴스 나오면서 윗골이 강하게 달고 내려왔는데 일단 이 가격대를 지켜 다시 이 가격대를 깨지 않고 이 박스권을 뚫지 못하는 느낌인데 오늘 뭐 다시 한번 뉴스 나오면서 이게 올라갈 수 있을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JNK 히터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하락을 조금 멈추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 새해부터 증권주 어제 키움증권도 굉장히 크게 들썩들썩했죠. 요거에다가 거래세 인하가 그저께부터인가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도 거래세 인하는 증권주에게 조금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을 하니까 키움증권 어제도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고 그 전부터도 그래서 박스권 뚫고 올라갔는데 그 뒤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웨이는 전날 어제 팔았어요. 오르니까 판건지.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이렇게. 지금 증권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하나투자증권은 어제 이제 2600원 라인을 지켜주고 다시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어제 그저께 슈팅이 한 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셨다면 한 10%는 드실 수 있었을 거고 한국금융지주 는 이런 쪽으로도 호세가 있지만 또 하나로는 본업도 좋은데 하나는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을 33%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지금 10조라고 생각을 하면 3조 정도 한국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가시에 대한 반영도 조금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미리 했을 때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관련해서는 YES24도 있죠. YES24도 지금 보시면 여기 아래에서 자리 잡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흐름 자체가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조금씩 담아두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내년 IPO 관련해서는 또 하나가 아주 아이비 투자가 있었죠. 그래프톤이 있는데 어제 좀 슈팅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다가 슈팅을 살짝 준 모습 강한 거래량이 붙은 건 아니고 내려온다면 좀 4,000원 라인에서 4,200원 정도라면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마지막 뉴스는 이제 예방이 곧 다가오죠. 8일에 출범하고 신속 차질 없는 접종 계속 말씀드리지만 접종 때만 끝나지 않았고 들어오는 것부터가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드체인 어쨌든 모더나든 화이자든 mRNA는 콜드체인 필요하니까 특히 화이자가 콜드체인 그 다음에 주사기 관련해서는 주사기로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관련주를 좀 챙겨보시는 거 좋고 대안과학 근데 그동안 이제 윗거리가 많이 달린 걸로 봐서 물린 사람들이 존버를 했겠죠. 화이자가 올 때까지 난 기다린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오면서 물 탄 사람들이 나가는 거일 수도 있고 일단 거래량이 많이 죽어서 조금씩 조금씩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신바이오 이렇게 그래서 아예 3번 이렇게 내려와서 아마 이제 나갈 사람은 여기서 웬만해서 나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대경케미컬 대표적인 한국 마켓슈어 1위죠. 대경케미컬이 드라이아이스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세운 메디칼 접종 테마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아래에서 저점 잡고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곧 21선까지 만나고 하겠네요. 다시 한 번 더 튀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실 것 같고 이건 따로따로인데 신신제약도 접종 테마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동안의 조정이 악재가 있었죠. 조정 받은 다음에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제약은 예전에 바이알 관련해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그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로 엮여있죠. 다양한 이슈로 엮여있는데 관련해서는 유튜브에 영상 찍어둔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영상이 촬영 끝나자마자 바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하셔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올라가자마자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성토하시고 추위 너무 많이 추운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